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냐 이거거든요. 발표 사전투표자 수 말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 말고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냐 이거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냐 이거 사전투표 중에 매 사람이 왔냐 이거죠. 그걸 우리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유튜브 한 유튜브께서 작업을 하신 겁니다. 발표와 실제가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오근호 대표가 운영하는 미디어 A 클린 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 보시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노원구 3개 10동 과거에 이준석 노원정인가 병인가 이준석 여러분들 지역구일 겁니다. 지금은 지역구가 아니지만 노원구 3개 10동의 아파트에서 이런들 그냥 사전투표소가 보이는 이런 데서 한 시민께서 풀 촬영을 했네요. 이 사전투표소에 계속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풀 촬영을 한 겁니다. 뭐 그냥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본인들이 익숙한 대로 뭉개고 가겠지만 풀 촬영분이 12시간 분인가 그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노원구 3개 10동 2022년 3월 5일 카메라에 촬영된 사전투표자 수가 2202명 선관이 발표 전원 사전투표자 수가 3152명 그러니까 발표 빼기 실제가 950명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3월 30일 날 토요일 날 미디어 A에서 그거를 공개를 했네요. 풀 영상을 20배속 정도로 이렇게 늘렸으니까 1일 차만 950명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발각이 됐네요. 꼭 같은 일을 모 유튜브가 시도를 했던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불법이 아니겠죠. 자기 집에 찍었는데 뭐가 불법이야. 이렇게 찍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 것을.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서 매사람이 왔는지를 국민들이 아는 겁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캠코드나 개수기를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이 다 된 겁니다. 이분도 참 대단하시네. 이게 아파트에서 그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이 내용을 미디어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12시간 정도 찍었기 때문에 좀 어두구두구 할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 사전투표 수가 내려다 보입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중앙선거 관련해 선거 범죄를 고발하는 진실의 영상입니다. 어디에 3152명이 보입니까? 사전투표소 첫째 날 1천 명을 거짓말하는 선거가 어느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선관위는 3152명이 1일차에 참여했다는데 실제는 2202명밖에 없다는 것이 그걸 찍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오근호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이 풀 영상은 지금 미디어에 의해 이렇게 다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다 찍힌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소를 들어간 인원이 2202명, 선관위 개표 3152명, 950명을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사전투표소 카메라 쓸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경찰, 검찰, 법원 선관위가 그토록 보여주기 싫어했던 진실입니다. 사전투표소 인원을 부풀리고 가짜 투표지 위조, 복사, 투입 또는 투표량 전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는 안철수 후보와 요즘 세상에 선거 조작이 어딨냐는 홍준표 시장께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가장 핵심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나오신 분들의 숫자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를 모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알 수 없도록. 그리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부정선거 방지대나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자원봉사단들이 캠코드로 찍으려고 하더라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이 이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고칠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 상계식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서울시 노원구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격차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윤 후보는 마이너스입니다. 이재명은 전부가 다 불렀습니다. 최소 7%의 14%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위보다 최소 7에서 14% 많은 겁니다. 윤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최대 마이너스 13%. 무슨 뭘 이야기한 겁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위조 사전투표 득표수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입이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합시 거의 일치가 되는 이게 상계식동인데 이런 기막힌 그래프가 나온 거죠. 똑같은 일이 3구 대통령선거에서 그대로 여러분들 이거를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제공하신 전수분석입니다. 서울에 25개 구해서 전부가 다 뭐죠. 한 곳에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더불당은 전부가 다 압승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이 플러스 11.62%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1.62% 더 높다는 겁니다.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과학의 소위 법칙인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모집단으로부터 관내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 투표 집단이 나온 게 아니고 모집단으로부터 관내 사전투표 집단을 조작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조작을 해서 다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울로원 더불당 10.58% 플러스 국힘당 마이너스 9.35% 정의당 심상정 마이너스 1.23%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죠. 표를 집어넣어 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의 노원구의 플러스 10.58% 하고 국힘당과 정의당의 여러분들 차익값을 더한 거하고 마이너스 10.58%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산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을 만지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득표수 조작의 범죄 증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그리고 좌우가 정확하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가 되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 범죄를 대법관과 언론계와 대통령과 검찰과 경찰과 다 덮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가 이런 상태를 온전하게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소위 어마어마한 거대 범죄에 대한 것을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게 이번 선거의 뭡니까? 결과로 이미 드러나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0.58 마이너스 10.58입니다. 조작하면 이렇게 딱 아구가 좌우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범죄를 책음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해온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